이 1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진 그런 우리의 1년의 삶이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이 예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새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제인군사님 가족 식구가 다 나와가지고 찬양과 더불어서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다휘가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새롬이하고 계속 와줘야 되는데 가끔 가끔 오면 안되고 내년부터는 빠짐없이 주일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림과 그 다음에 창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41장 52절과 5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의 파란만장한 그런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국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또 결혼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요셉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10편 105편 19절에서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고 10편 105편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요셉의 그 삶은 참으로 참혹하고 그리고 단련의 가정을 지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요셉이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혼이라는 지방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는 문하세 장자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함이라고 짓게 됩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살펴보듯이 믿음의 족장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속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그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고 동시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 아들들이 계승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들의 이름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 두 이름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하세라라는 이름 또 에브라함이라는 이름 이 두 이름을 통해서 한 명의 이름을 통해서 잊어버림의 축복과 또 한 명의 이름을 통해서 창성의 축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펴보고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잊어버림의 축복입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장자 이름이 문하세죠 히브리어로 메나시라고 해요 메나시 이 메나시라는 단어는 잊어버리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있게 하는 자라는 뜻이죠 있게 하는 자 문하세라는 이름은 있게 하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에 애굽의 팔료입니다 그리고 장장 13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제수의 신분으로 그는 애굽에서 모진 고난과 모진 고통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13년의 가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문하세라 이름했는데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애굽에서 겪었던 지난 날들의 그 과거의 고난 동시에 가난한 땅 자기 집에서 겪었던 형들로부터의 고난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문하세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첫 아들 문하세를 보는 순간 그 고난이 크고 그 고난이 참으로 힘든 고난이었지만 그나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이 요셉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하세를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요셉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요셉은 두 가지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하면 오늘 5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모든 고난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37장 18절과 28절 말씀 보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온 일을 지금 요셉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온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 가난당했을 때 이제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형들이 형들이 잘 있는지 또 형들이 치는 양 무리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 요셉을 보내게 되죠 며칠 이 도단성에 가서 며칠 있다가 오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17년이란 기간 동안 가족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뿐만 아니라 악마 같은 노예상인들에게 팔려서 팔다리가 묶이고 채찍에 맞아가며 불안과 공포 가운데 노예상에 팔리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것도 그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17살 소년 요셉의 요셉 때 경험한 일인 것입니다 집에 가지도 못하고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구덩이 속에 파묻히게 되죠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구슬프게 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형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 먼지가 날리는 낙타 대열 속에 온몸이 사로잡혀 가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면서 혹시라도 뒤를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리라 생각하고 아니 큰형 루벤이나 아니면 나를 변론했던 유다형이나 아니면 다른 형들이 혹이라도 나를 데리러 올까 연신들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아마 17살에 이 요셉의 마음은 잃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 위에서 그 위기 가운데 구워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어줬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또 자기 아버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수십 년 동안의 고통을 경험하고 거부가 돼서 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원망과 그리고 아픔과 그런 괴로움이 이 요셉의 마음에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 고통은 아마 요셉의 평생에 그의 마음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의 모든 고난 가운데 두 번째 고난이 무엇인가 하면 보디바레 집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지금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바레 아내의 유혹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바레 아내를 피해서 나온 결과 요셉은 악취가 나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10편 105편 18절에서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10편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발은 착구를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메었으니라고 이 보디바레 집에서 누명을 쓴 이 사건을 지금 18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해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온 것도 고통이고 고난이었고 슬픔이었고 큰 상처였는데 이 애굽에서 조차도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 어린 나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세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9장 20절과 40장 23절에 나와 있는 감옥생활에 고생된 일입니다 감옥생활에 고생된 일 이 감옥생활을 통해서 바로의 떡맞은 간원장과 술맞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이 술맞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보면 당신이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해 달라 당신이 반드시 풀려날 것인데 풀려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고 그리고 나를 별도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창세기 4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정을 임금 바로에게 잘 설명해서 나로하여금 이 감옥에 풀려나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이 술맞은 간원장에게 간절히 소망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맞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옥생활이 2년 넘게 흘러가게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잊어버리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2년 동안 모든 사람들 내리 속에 요셉은 지어진 인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요셉이 오늘 창세기 41장 5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가라는 이 모든 고난 그 고난의 큰 세 가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큰 고난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아버지 온 집 일이라고 지금 하반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아버지 온 집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게 되는데 이 요셉을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 시대 유대인의 풍습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자에게 입혀주는 채색옷을 입혀주고 그 형들보다 특별히 사랑을 베풀었던 그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기한 그것이 요셉에게 형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항상 미워하고 형들한테 왕따당하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이 이 가난 땅 야곱의 집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을 나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나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그가 나로 잊게 하셨다 여기 그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나로 잊게 하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경험한 그 지난 날의 모든 사건들 나의 모든 고난 그리고 나의 아버지 온 집에서 경험한 수많은 슬픔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전에는 결코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 온 집이를 요셉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낙심이 되고 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쳐다들 문하세를 낳고 보니 지난 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시작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요셉은 문하세를 낳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이나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요셉에게 함께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 시점, 그 사건이 벌어진 상황,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나 아니면 오해를 받는 상황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의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또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슬픔, 고통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6년 한 해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속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슬픔의 사건, 고난의 사건, 내가 원치 않은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문하세를 낳고 난 다음에 요셉이 나로 알고만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요셉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과 고난과 고통을 망각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현재 요셉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 없는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얼마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 그런 고난과 걱정, 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할 수 있음을 오늘 법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아마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인물이 있다면 아마 바울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평생에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은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고난과 아픔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내게 줄 영광과 견주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오늘 문화사회와 같은 그런 은총을 받기만 한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놀라운 축복의 성장을 갖고 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장세기 39장 2절 말씀이나 2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까목소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 우연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만사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 아픔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한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주곤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가 있죠 또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배시감도 있어요 분노도 있습니다 또는 실패와 실망 피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세상에는 과거에 겪었던 고통 상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 상처 때문에 사로잡혀서 원망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냐면은 제아머리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딸지라도 받은 바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기만 하면은 그 고난과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평, 불만 이것은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1년을 살펴보면서 불평과 불만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슬픔이 있다면은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은 올 1년 한 해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빌리포 사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자족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궁핵과 비천에 처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또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족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풍부에 처하게 되면은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로들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로 여러분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려야 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잃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 이거 다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런 봉사를 한 것 때문에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새해를 맞는데 걸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설령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만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내가 기억에서 잃어버릴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지난 날 잘못도 잃어버려야 됩니다 지은 죄만 있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해결을 통해서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있다면은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림의 축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아들을 주게 되죠 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이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 이 단어는 기름진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 또는 두 배의 창성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기름진 땅 또 하나는 두 배의 창성함 장남 문하세는 이제까지 자신을 보존하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즉 과거에 초점을 맞춘 이름입니다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것이 문하세라는 그런 이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차자 에브라임은 타양 애국당이죠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애국당에서 자기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현재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름이 에브라임인 것입니다 문하세가 과거 상처의 치유의 이름이라면 에브라임은 현재의 새로운 출발과 미래의 보장을 위한 그런 의미가 이 에브라임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모니이겠습니까 지난 날의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또 과거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딸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은총을 주시고 그런 은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두 아들이 요새베게 있으니 이것은 장차 성도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두 이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마음도 없고 자기의 속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타국에서 요새베는 과거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현지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창성함이라는 것은 두 배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성함 두 배의 축복 두 배로 배상하신다 그런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장자에게는 두 배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장자에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그 열두 아들 중에 누가 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직 두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요새뿐인 것입니다 요새분은 원래 한지파의 분기만으로 그는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새배에게 복을 주시는데 요새분 자신의 자리에 두 아들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빌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요새분 빠지게 되고 문하세와 에브라함 두 지파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영적 장자로서 두 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창세기 41장 54절과 57절 말씀 보면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생명의 부양자가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만민의 장자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은 요새브 그는 언약의 성취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믿고 나간 인물 그것이 바로 요새브인 것입니다 요새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 에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자순들에게 끊임없이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그런 인물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하세의 축복이 있는 자가 에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림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림이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계속 나와서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게 되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얘기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창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료들이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우리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어요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과 39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제림할 때까지 믿는 성료들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주시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면은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수많은 일들이 어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지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간과하신 주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지할 수 있겠느냐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환란이나 권고나 핏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러분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넉넉히 이겼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 자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16년 1월 1일 정월 초하로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2016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예배로 마친다는 것이 이게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우리의 주님이 제림하실 때 우리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기로 소망하면서 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주님의 제림하신다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8절과 39절 말씀은 요셉과 같은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지하겠느냐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나의 수고한 땅에서 직역하면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고통의 땅 안에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고통의 땅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겪었던 과거의 억울함 배신 외로움 이것을 해상하면서 이 애굽의 땅을 고통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애굽은 이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두 아들을 얻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말씀하겠냐면은 이 애굽 땅을 고통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애굽 땅이 신앙인들이 영원히 거할 도성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거쳐가는 수고의 땅 거기에 불과한 땅이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애굽은 우리의 육신에 편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애굽의 땅이지만은 그러나 실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은 어느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 땅이라는 것을 요셉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료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한 달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은 어디냐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부와 높은 명예가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성료의 삶은 외국인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가야 되는 곳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해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원한 조선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셉은 장자가 됐죠 이 참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실현이 반복됐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13년이라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실현을 받게 되죠 그 실현 끝에 결국은 요셉은 두 목을 받게 됩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그 두 목을 받는 과정에서 지난 날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요셉은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간 인물이 요셉인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문하세의 잊어버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17년에는 우리보다 2016년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열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하세의 잊어버림의 축복 그리고 이어서 에브라임의 창성의 축복 이 두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떠나지 않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2016년 해에는 그 17이라는 수가 만세의 수가 아니에요 축복의 수잖아요 완성의 수인 것입니다 2017년만큼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우리 늘 푸른 농산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말씀의 교회들 위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2016년 올 한 해 이제 몇 분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수많은 걱정들 근심들 또 내 마음에 풀리지 않은 것들 이것을 이 시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갖고 있게 되면은 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문하세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세요 아셨죠? 그리고 새로운 새해는 새로운 창성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새해는 시간만 바뀔 뿐이지 2016년에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기입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진행됐음을 고백하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문하세의 축복이 우리 모두 성로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해에는 에브라미과 같이 창성의 축복이 넘치는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로들이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로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후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소원하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는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